비탄 사이렌 비탄이 딱이야 복수 뭐했지? 아 하 탐플 주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오징어 독조림 센터 힘 전부 오징어 독조림 뱅불 뱅불 주는거 보자 뱅불 선 영 킴 뭐지? 요소서 슬슬... 요소서 너도 너도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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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안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닌가? 잘 모르겠고 헛 수 룬피 덕 덕 달걀이 멀다 룬피 먹었으니까 제가 위주로 가자 배신 프리탐 배신 프리탐 배신 프리탐 인간 애기 와 괜찮 사기 카드 벌집 필요 없지 않나? 어? 맛있다 어? 맛있다 채식 채식 위편데 뭣 체력은 채우면 된다 체력은 채우면 된다 체력은 채우면 된다 띵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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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 늦어 고거 힐을 나눈 사이 1런트 2런트 각각 기생충도 흡혈패턴이 있다 프레츄 깨씨 깨씨 스톨링 방해되는데 2런트 이제 네 2런트 1런트 2런트 2런트 3런트 3런트 혈연 제비 수리검 범무수리검 범무수 유큐는 가져가도 되는데 손수는 가져가지마 어? 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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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도네. 안녕. 어려울 줄은 알았지만... 이 정도라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팅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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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김샤야 뭐해 에쉬야 학교 학교 벅어 어? 듬듬듬 듬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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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차피 전아 어차피 전아 뭐지? 왜? 빡상을 넣지 않는 것이지? 깨달아버린건가 힘의 차이를 무지를 없다는 것을 힘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냥 한입만 듬듬 300원 300원 구체 아니 550원에 멤버쉽인데 상점이 왜 없냐 상점수에 맨날 온 없을때만 나오는거 보면 장사하려고 장사하는게 아니야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겁니다 상점이 1 뱀뱀뱀뱀뱀뱀 1 2 3 3 4 4 팅샷 송동원 깨시스 감히 공격을 해? 반사 니 나올 줄 알았다 팅 옥션 안 먹어도 되겠지 그 선택 팅샷 송동원 팅샷 송동원 그만해 인마 다수인정라는 사일런스 팅샷 송동원 머미 송 도산된 개박각인데 이거? 팅샷 송동원 반사 송동원 ter warn 팅샷 깨도댄스한다 앗 앗 특별 너무 좋고 맞아도 체력이 안깎인다니깐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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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정말 쉽다. 팅샤 소리건만 있으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달빙이. 팅샤 소리건만 있으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달빙이. 팅샤 소리건만 있으면 손쉽게 요리할 수 있네. 폭주 불쾌 룬피라미드 그 별 너도 불쾌 불쾌형에 처한다 영쿠파이사 어떻게 보스의 공격력이 영쿠파이사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비 빨면 불쾌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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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벌고 약벌거 나리벌고 흐릿해지고 비 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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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집중이다. 못... 돈 남는데... 돈... 돈 아직도 남는데... 헉... 일됨... 창방이 너무 강해서구나... 사일런트 전대미문의 일됨피격... 긴장감 도대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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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소해 피 빨면 돼 에너지 드레인 어? 스네골 다 끝 다 끝끝 다 끝끝 다 다 끝끝 더 나ickers 다 끝끝 그렇게 안 썼어도 됐을 것 같은데 literally 때려 밤 깎여주고 핸드 진짜 별로네 다 왔다 다 왔어 심장아 포기하지마 이길수도 있잖아 파이팅 심장 파이팅 할수있어 아마도 심장아 힘내 체력 22밖에 안남았어 아 아쉽게 쯄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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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에 껴서 칼날려 왕파 쓰면 2000골드겠네 2000골드를 아끼면 4000골드? 쓴게 되는건가? 쥐 없어서 어차피 돈다 못썼을듯 쥐...